네 기원아 두 분은 먼저 들어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넌? 저는 정석진 박사와 잠시 얘기를 나누는 후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친구야? 빨리 끝내고 와 2차 하자 무슨 2차 2차는 추워 빨리 가자 널 보낸 건 신동철 박사인가? 미래? 정 박사 이 가까운 미래는 말이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로봇 철학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로봇 철학 연구소라 정석진 박사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연구에 동참해주지 않겠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분자방식 시공간 전송 기술이 더 탐이 나네요 내 앞에서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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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니 분자방식 시공간 전송 기술 신 박사가 훔쳐본게 틀림없어 그치? 신 박사 어딨어? 신 박사 어딨어? 지금 훔쳤다고 하셨습니까? 정석진 박사 당신은 위험 인물입니다 그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넘긴 건 바로 당신입니다 뭐? 저는 지금 당신들의 경고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시각 이후로부터 신동철 박사 가족에게 접근을 불허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호수님 정말 저렇게 큰일 보내실거에요? 베리 네 보스 어?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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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 베리 아 제더 베리 fin 주인님은 힐 안 신어도 예쁩니다. 내가 예뻐? 그럼요 제일. 이 변태. 우리 어봉봉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여보 여보. 나 등장물 꺼져. 거기 말고 오른쪽. 아이고 밑에. 게으름뱅이 챔피언아. 어떻게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뒹굴거리고 있어. 형부도 뒹굴이야? 조재. 난 뭐만 하면 다 망해서 안 돼. 그냥 이러고 백 살까지 평생 사는 게 나아. 이 땅에 나한텐 기회는 없어. 입만 살았어 진짜. 암튼 경고하는데 어영부영 엉겨붙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쌀값이라도 벌어와. 여보. 괜찮아?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간식 준비됐습니다. 뭐야 뭐야. 백구.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옛날에 우리 아빠가 해준 그만하고 똑같아. 백구야 너무 맛있어. 평소 카카오를 좋아하시는 주인님의 취향을 고려하여 카카오의 고급스러운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드림 카카오 72%를 넣는 것이 아빠 레시피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름 신기현. 2013년 결혼 후 취업 경력 단절. 동우지 취업할 방법이? 방법이? 없지. 있습니다. 응? 내가. 어서 오세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입니다. 저. 혹시. 독박 육아라고 들어 보셨어요? 그냥 혼자서 냅다 아이 키우는 거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저니. 남편은 나이 서른둘에 명태까지 받고 사업한다고 집 단부 맡겼다가 다 날려먹고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경력도 안 잘려. 경력 인정되십니다. 육아 중이시죠? 자택에서 3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일이 있는데 접수해 드릴까요? 네? 여기 다른 일도 있네요. 주부님이 편하신 시간에 5시간만 출퇴근하면 되시는 일도 있습니다. 사무직이네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워킹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골라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백구가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여러분 그 영화 쇼센크 탈출 아시죠? 맨날 가석방 심사 받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는 거 제가 딱 그렇습니다. 건방지죠. 전 여러분들께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뭐 심사는 해서 뭐 합니까? 어차피 안정적이고 확실한 그런 브랜드에만 투자하시잖아요. 지금 투자 심사를 포기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아닐까요? 은행 보증 확실하고 회사업력 확실하고 대표이력 확실하고 재무제표 확실하고 은행 잔고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지가 뭐가 됐든 결국 받아가는 회사만 받아가는 시스템 펀드나 은행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서야 여기가 외국도 아니고 한국인데요 누가 투자를 해줄까요? 아휴 전 그럼 이만 집으로 가서 육아에 전염하도록 가겠습니다. 괜한 사람한테 희망 주지 말란 말입니다. 어차피 결과는 항상 뻔하시면서 컴퓨터 아이씨! 아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등실아?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인큐멘팅 해준다고 봤으면 그냥 PT 열심히 해서 땄어야지! 왜 그랬어? 뭔 옷 쏘리만 해도 나오냐고! 등실아, 등실아! 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죠 어차피 안 될 사람이었어, 서류도 부족하고 아까 그 분 다시 오시라고 해요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튼실합니다 아니 지금 아이디어만 가지고 심사하겠다는 겁니까? 드러나 보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뭐든만 시켜주십시오, 뭐든 하시, 하, 하겠습니다 저, 불러만 주십시오, 커피라도 타오겠습니다 저, 저, 저 약 때문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저, 약 먹어야 되나요? 흑턴으로 들어가서 호모 인턴스만 반복하다가 취업 사춘기 맞고 정신 좀 놓아버린 친구야 스펙을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안 돼서 인턴만 반복하는 사람을 호모 인턴스라고 해 인턴 끝나면 또 인턴 알아보는 인생 들어가서도 호드랜 일만 하는 걸 흑턴이라고 하고 호모 인턴스 흑턴 데이터 등록되었습니다 근데 주인님은 흑턴도 호모 인턴스도 아닙니다 그렇지 난 취직조차 못한 인여인간이니까 뭐야? 주인님이 울할 때 즐겨듣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심장소리가 분당 200혈 초과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없어 자전거 가져와 오늘은 자전거 말고 제가 업어다 드릴까요? 아니야 자전거 가져와 빨리 이거 다 데리시고 가십시오 아니야 자전거 가져와 빨리 여기가 어디야? KDI 센터입니다 혹시 여기 와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인데? 아 맞다 백구도 제작을 의뢰한 곳이 여기 KDI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또 고향 같은 곳이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취업이라는 세계가 있다면 창업이라는 신세계도 있습니다 물론 창업이라는 신세계가 장미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준비와 용기가 필요하죠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 도움이 되셨습니까? 난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나봐 여기 둘러보면서 눈이 반짝 떠지는 기분이 들어 나도 뭔가 막 할 수 있는 기분이 들어 나도 창업 보면 해볼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참 어디서 그런 멋진 말을 아브라함 링컨 다 행복해 There is a light 늘 미리 shining for you 그대가 있어 나의 세상은 빛이 나 그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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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있어